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Matthew 오늘은 중간에 면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발사함에 있는 중간에 면을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의 정보는 소스와 함께 한 번 먹어볼게요 정보가 좀 더 좋겠어요 저는 소스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흥므한 소스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게 좋아요 새콤달콤 새콤달콤 어묵 오징어 오징어 감자도 쫄깃하고 맛있어요 겉은 바삭한 맛 단단한 강아지 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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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채 이륙 맵고둑 맵고둑 정말 맛있어요 오이밀 오이밀 맵고둑 바삭바삭 소스 고춧가루 고춧가루 칼국수 음료수 쫄깃쫄깃 마시멜로우 뼈는 뼈가 더 맛있어요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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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 더 맛있어요 뼈는 뼈가 더 잘 어울려요 정말 맛있다 김치 매운 치즈 매운 치즈 매운 치즈 잘 어울려요 짭짤, 짭짤, 짭짤 짭짤 더맛이 짭짤 새우 매운 면 새우 새우 치즈가 나네요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네요 치즈가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매운 것 같아요 치즈가 정말 잘 어울려요 감자튀김 떡볶이 매콤하고 달콤해요 계란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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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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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하게 먹었네요 바삭바삭 칼칼 한입 바삭바삭 애매함 바삭바라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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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치즈는 더 맛있지 않게 먹는거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겉은 딸기 아삭아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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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